지금 왜 북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것들, 대한민국 핵으로 우리가 점령할 것 또 계속해서 대한민국 것들은 우리의 주적 왜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하면서 내부에 있는 한류와 기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지 탄압을 확대하고 있는지 왜 북한의 당 간부들이 경악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쓰고 대한민국 것들은 우리의 주적이다 또 우리 민족끼리 민족, 여러 통일 이런 부분을 삭제한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 당 간부들 거의 80% 이상이 한류에 물들었으며 한류에 물든 당 간부들이 그동안 한국에 대한 통일, 한국에 대한 아련한 생각, 한국에 대한 동양심, 여러 가지 공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은 것이 작년 또 재작년 올해 들어와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북한 김정은이는 현재 김정은 본인에 대해서 북한의 2030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가 보이송과 사회안전성 비밀부락지 요원들을 시켜서 내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런 여론조사가 일반화됐습니다 작년도 김정은이에 대한 여론조사 시에 거의 85%에 달하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이 김정은이를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비밀통계보고서가 나온 후 김정은이가 그 이유는 한류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고 본격적으로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김정은이는 북한의 2030 한류를 잡지 못하면 조선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로 지시까지 내려서 연일 북한 전역에서 2030 한류 물빼기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북한 2030 장마당 세대들의 한류가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정확히 말하면 작년 9월달 김정은에게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작년도 2월달에도 한번 올라왔었는데 2월달보다 더 구체적인 보고서가 9월달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9월달에 올라온 국가보이송과 또 사회안전부 여기에는 호이청국 비밀 보이부 요원들까지 총출동이 된 대대적인 당 간부들에 대한 한류에 대한 인식 거의 1년 이상의 비밀 조사를 통해 파악을 해보니 북한 당 간부들 최소 60%, 최대 80%까지 이미 한류에 완전히 썩어빠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김정은에게 보고됐습니다 당시에 김정은이는 이렇다고 계속해서 한류에 빠진 당 간부들을 숙총을 하자니 인민들의 민심이 무겁고 또 지금 북한 내부 식량사정과 여러 가지 최악의 상태에서 총소리를 내자니 그렇고 그래서 한류에 대한 2030 이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처벌은 하되 당 간부들은 일단은 한류에 쩔어있는 당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은 하지 말아라 워낙 많아서 한류에 대한 미련과 한류에 미쳐있는 당 간부들과 그의 부인들, 당 간부, 자녀들까지 어마어마한 한류에 미쳐있는 당 간부들에 충격적인 보고서에 김정은이는 안 되겠다 이러다 보면 한류에 대한 또 남조선에 대한 동경심과 통일에 대한 미련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며 평양의 주황당 소식통에 밝은 R 소식통은 작년 9월 최종 이 비밀보고서에 위해 당 간부들에게 대놓고 남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 당 간부들 통일 꿈 꾸지도 마 너희들 그렇게 한류에 빠져있는 또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다 쓸어버릴 거야 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주황당 R 소식통은 작년도에도 한번 이 소식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내온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라며 김정은이가 결국은 북한 당 간부들이 경악하고 있는 경악스러운 이런 것을 잡기 위해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들을 너희들하고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해놓고 결국은 당 간부들의 경악스러운 한류 인식을 잡기 위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통일 우리 공화국에 편입시키겠다라고 지랄 발강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북한 인민 생활은 최악의 최악이다 라며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4위에서 36위로 하락 미국 보고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 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 지수는 지난해 6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5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 평가 지수 0.5313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군사력 평가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평가 지수는 병력, 무기수에다 경제력, 전시동원 가능인력, 국방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합니다 국가별 국방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58위였습니다 평양의 R소수통은 지금 한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계 김정은 열망 북진,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죠 북계 김정은과 김여정의 독재국과 북한 또한 한류와 자본주의화된 북한 인민들의 북한 사실상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이 뱀대가리만 딱 잘라버리면 이미 북한은 한류에 위해 자본주의, 장마당 세대들에 위해 얼마나 개인 사업들이 번창했었습니까? 김정은 독재만 재고가 되면 북한 인민들은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북한 최악의 식량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역대급 주류를 수입했으며 김정은이가 기상천외한 미사일 공업절 재정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 주류 수입 역대급 올해 중국에서 위스키, 와인 518만 달러어치 수입 아사자 예년의 3배, 국제사회 개탄의 목소리 올해 북한의 중국발 위스키,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 와인은 각각 287만, 231만 달러어치 중국 해관총소와 한국 무역협회 통계 등 북중 위스키 거래 내역을 살필 수 있게 된 2010년 이래 최고액입니다 3분기 누적 위스키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모두 4차례라고 뮤게설의 방송은 전했습니다 2018년 처음 133만 달러를 기록한 북중 위스키 거래가 2019년 224만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국경 봉쇄로 막혔던 위스키 수입이 2022년 국경 재개와 함께 108만 달러어치까지 늘더니 올해 2023년 9월 2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꼬니약, 럼, 보드카, 고량주, 데킬라 등 중류주 수입액을 도한 3분기 누적 금액은 528만 달러 2010년 이래 2019년 920만 달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1719호를 채택해 핵미사일 등 관련된 물품과 북한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했으며 2016년 2270호, 2321호를 통해 또 한 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에게 이들 고급, 주류 등을 못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에 놀라운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말 북한 내 아사자가 예년에 3배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월 27일 외교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4일 목선을 타고 북방 한계선 NLL를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역시 식량난을 탈북 동기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북한의 중국발 위스키,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인 것이 드러난 이후에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기상천외한 미사일 공업절 제정 ICBM 발사 선전일색 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 하나인 화성 17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기념한다라는 명분으로 자칭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북한 선전 매체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상무회의를 열고 열고 미사일 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인민회의의 처리 모습이지만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허수아비격 조직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입장이 황당하고 기상천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세계적인 핵 강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형을 만천하에 떨칠 2022년 11월 18일이라며 미사일 공업절 제정은 그날을 우리식 조선인민군 방식의 국방발전에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륙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는 것이라고 주장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조선노동당의 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온 나라의 전체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8일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신형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인 화성-17형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됐습니다 한편 당시 북한 측 보도에 의하면 최대 정점고도 약 6,040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5초 약 1시간 9분간 비행 후 조선동해 일대공해상의 예정수욕에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기상촌의 한 지랄발강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역대급 주류 수입 또 미사일 공업출까지 재정을 한 김정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다급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제 유지를 위한 거기에만 매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고맙습니다